강남시티 투어버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한낮에 더위를 있게 해주는 도심 속 쉼터, 바로 강남구 안에 있습니다. 강남구가 15일 양재천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양재천 물놀이장은 구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양재천 영동 2교에서 5교 방향 좌우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으며 120m 길이의 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강남구는 좌측 물놀이장에는 수돗물을, 우측 물놀이장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마친 지하용출술을 이용하고 최적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매시간 물을 교체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재천 물놀이장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제한은 없고 9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네, 양재천 이외에도 강남구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한 번 타면 관광도시 강남구의 숨은 매력을 원스톱으로 구석구석 맛볼 수 있는 투어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 시티 투어버스 들어보셨나요? 우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구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강남만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기 위해 작년 9월부터 45인승 전용버스를 이용해 강남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외신기자단이 강남 시티 투어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강남 시티 투어 코스의 하나인 강남구청. 외신기자단과 외국인 관광객들은 강남구청 복도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강남구청 옥상 녹화공원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관광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의 심장인 국기원. 관광객들은 절제된 동작의 태권도 품세를 보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태권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펼쳐진 격파 시범에서 관광객들은 화려한 발차기에 놀라워하며 사진 찍기에 열중했습니다. 태권도를 지켜보는 외국인의 표정에서 한국 태권도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올라탄 버스 안에서도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전 코스의 마지막인 봉운사 2시 만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사찰이 신기한 듯 사찰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강남구는 시티투어 활성을 위해 기존에 주 1회 실시하던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주 2회로 늘렸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남구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욱 자세히 알리는 강남투어버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이용을 희망합니다. 강남구청 뉴스 우병욱입니다. 교육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인이 된 후 교육의 필요성을 더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남구가 지역 주민들의 평생 교육 디자인을 위해 평생학습 상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 상담센터엔 평생교육사가 상주하면서 1대1 맞춤형으로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합니다. 구미혜 기자입니다. 강남구청 본관 1층. 전문가 상담센터 내 평생학습 상담센터가 자리했습니다. 평생학습 상담센터는 강남구민들이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곳. 평생교육사가 상주해 원하는 교육 내용과 연령대에 적합한 강남구의 평생교육 강좌를 추천합니다. 현대사회는 평생학습이 꼭 필요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저희 강남 평생학습센터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또 어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지역 내 문화센터를 포함해 복지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총 33곳에 이르는 기관의 강좌 정보를 깨툴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취업 정보 습득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배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서 어떤 강좌가 이루어지는지 그 정보를 몰라 답답할 때 평생학습상담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한안구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은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취미여가, 정보와 교실 등이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강의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평생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강남구 유평생학습센터를 치면 화면으로 이동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200여 개 사이버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남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역량 있는 강남구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뉴스 구미혜입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이 15일 일원경로당 등 무료 점심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15일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노인복지 관계자들과 함께 수서 7단지 아파트 경로당과 일원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점심식사에 한해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으로 맹구청장은 어르신들 식사 모습을 지켜보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강남구에는 총 146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강남구는 등급별로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해 난방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구리 경로당에 한해 텔레비전, 냉장고 등 생활 필수품과 건강로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랑답는 사람들이 KBS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맨 이승환 씨와 함께 13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효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은의 달 6월을 맞아 열린 효행사에는 강남구 거주 어르신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삼겹살과 식사 등이 제공됐고 KBS 신인 개그맨들이 장기자랑과 우리가락을 선보여 어르신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도 어르신 효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강남구가 한국전쟁 발병 59주년을 맞아 강남아카데미 교양강좌에 한국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초청해 24일 특별강연회를 엽니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릴 이번 특강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주권의 중요성 인식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국군 1사단장을 거쳐 한국의 첫 4성 장군으로 진급했고, 두 번 참모총장 등을 역임해 한국전쟁의 영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구는 강연회 후 백선엽 장군의 전쟁 당시 회고로 군관화 저서사인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11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강남문화재단이 재발간한 군관화를 백선엽 장군에게 전달했습니다. 강남구가 양재천 영동 3교 아래에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완공했습니다. 양재천 공연장은 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목재와 자연석을 재활용해 세단장하고 5일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양재천 공연장은 시멘트 포장의 계단 형태로 돼 있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아 주민들의 개선 요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각종 수목과 야생 초화류도 함께 심어진 양재천 공연장은 앞으로 양재 뮤즈클럽 길거리 공연 등 구민을 위한 공연과 여가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워우! 여름이다! 손바다! 어머나 그때도 손바다! 어머나 그때도 손바다! 네게 뭐야? 이 여름에 방안에 맞춰 박혀있어 안 되겠어 우린 그냥 이쯤에서 헤어져 버렸어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